자 그래서 ETF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전 채굴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전망 이렇게 해서 계속 올랐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구거래를 연속 미국 비트코인 ETF가 유입되는 모습들 그리고 홍콩 ETF에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스타트는 순조롭게 끊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지난주 주간 백운총 시간에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이제 그 유명한 공시 13F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한분기 동안 미국에 있는 기관과 법인들이 1억불 이상 어떤 증권에 투자를 하면 그걸 어떤 종목을 거래를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13F라고 부르고요. 13F가 1분기 13F가 이제 5월 15일에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비트코인 ETF를 바라보는 우리도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누가 샀냐? 누가 샀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복권 긁듯이 긁어봤는데 들어있었습니까? 들어있었습니다.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굉장히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일주일 정도 지난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저희가 백운총 이사가 보시면서 딥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콕콕 집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나온 기관이 ETF를 산 곳이 900곳이 넘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렇게 많이 살만한 건가 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거를 비트와이스의 CIO인 맷 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커리어를 하면서 이렇게 ETF 한 종목에 그것도 신규로 들어온 ETF죠. 신규로 만들어진 ETF에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한 번에 13F를 신고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했어요. 금 ETF도 처음 13F 신고할 때 20개 기관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가늠이 되시나요? 여러분. 937개. 이 엄청난 흥행을 했다. 그리고 아주 전무후무한 이건 흥행이다라고 보시면 일단 됩니다. 네. 일단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가 저희도 사실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은 리스트업. 이 뒤에도 잔뜩 있다는 뜻이죠.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밀레니엄이라는 사모펀드 사회에서 1등 먹었다. 이렇게 갖고 이제 맨 위에 이제 마킹을 해놓은 건데 20억 벌어치를 샀다 그래요. ETF를. 네. 그리고 또 여러 개를 분산 투자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뉴스가 됐던 곳 중에는 연기금 중에 한 곳인 아마도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위스컨신주의 퇴직연금도 비트코인 ETF를 매수한 걸로 화제가 됐어요. 이건 엄청난 화제입니다. ETF에 어떤 기관들이 투자했는지 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이제 어드바이저 펌, 자산관리사들이 소속돼 있는 자산관리 회사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70%였고 해지펀드가 30%였어요. 제가 해지펀드가 비트코인 ETF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죠. 대략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한 곳이 이제 연기금이 들어온 겁니다. 한 곳이. 한 곳이. 위스컨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거죠. 펜션이죠. 펜션.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그런 펜션인데 연기금은 아시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30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사람들의 월급에서 일부를 계속해서 축적해오다가 퇴직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가 묶여있는 자금이고 굉장히 규모도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스컨신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건 제2, 제3의 연기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 곳이 들어오는 게 어렵지 한 곳이 들어오면 따라오는 거는 그때부터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들이 비트코인 ETF를 담아봐요. 그러면 지금 대략 한 600억불 정도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전체 미국 ETF. 그게 훨씬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빅육수였던 겁니다. 저희도 이제 따로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위스컨신주 얘기 나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위스컨신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위스컨신의 주 연기금, 주 연기금이 보고 있다는 건 위스컨신과 같은 환경에 있는 연기금 기관들, 다른 주의의 연기금. 다 비트코인 ETF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 위스컨신보다 훨씬 클 테니까 뉴욕주, 텍사스 이런 데서 지켜보고 있다가 손을 담그면 아주 큰 파급력이 올 수도 있겠다. 이게 불과 1분기만이니까. 그렇죠. 연기금들은 샀다 팔았다 하질 않고 사놓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최대한 호텔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저희가 이거는 은행권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State of Wisconsin Investment Boa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기금 관련된 이사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웰스파고네.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웰스파고네. 서민들이 많이 쓰는 곳이고 업계 3이라고 합니다. 모간스텐이 잘 아실 것 같고요. JP모간이 또 이름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죠. JP모간은 잠시. JP모간은 그렇게 험담을 하면서 왜 갖고 있지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UBS. 스위스의 UBS뱅크. 여기는 이제 다 갖고 있고. 몬트리올은행. BNY 멜로는 미국의 제일 오래된 은행 중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파리바. US. 아무튼 다 들어본 곳이에요. JP모간은 참 이중적인 게 JP모간 CEO인 제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악담을 CNBC 인터뷰나 언론사 인터뷰 나가면 항상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죠. 한 번 하죠. 그냥. 엄청나게 아무튼 비난을 하는데 JP모간은 저렇게 웰스파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미 비트코인 ETF나 아니면 관련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내에서 심지어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 매매하면 자른다고까지 협박을 했던 회사예요. JP모간은. 제이미 다이먼인 CEO가 2년 전에 아마 이런 뉴스가 나왔었을 겁니다. 21년도로 기억하는데 3년 전이군요. 그런 강경한 조치까지 취재했던 회사가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을 다 웰스파니지먼트 그러니까 우리보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자산규모가 크신 분들을 고객으로 데리고 있는 그런 웰스파니지먼트 센터에서 상품으로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TF도 저렇게 1분기 동안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JP모간 관련해서 제가 방금 생각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소브스 있잖아요. 소브스에서 매년 유망한 경제 섹터의 30대 이하 30인 이런 사람 뽑지 않습니까? 거기 JP모간에 웹3 섹터가 있더라고요. 크립토 담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젊은 여성분을 소브스에서 선정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JP모간이 세계급으로 크는 그런 유망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지금 크립토 분야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를 봤습니다. 포브스 썰이 언더 썰이 거기 나왔던 분들 중에 감옥 거신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농담이고요. 다음 시간 볼게요. 아무튼 비트콘 ETF가 1월 10일 날 나왔어요. 오래된 거 아닙니다. 이제 1월 10일이면 우리 얼마 전에 긴팔 입을 때 그때 나온 거고요. 이제 4개월 좀 넘은 상황인데 이제 화제가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 최단 기간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그런 자산이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아이비트 49일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도 어떤 산정한 스크린샷 안에서의 날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FBTC 이런 걸 합쳤을 때 100억 달러가 되는 날짜를 이렇게 딱 해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냐. 얼마나 걸렸나. 근데 왼쪽에 있는 게 FBTC와 아이비트 49일 뭐 얼마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7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QQQ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제가 정리를 하나 했었는데 인베스코의 나스닥 추종 ETF가 QQQM이 947일 걸렸고요. 1,000일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QQQ 많이 하는데 아이비트 같은 경우는 이 1,000일 가까이 걸린 100억 달러 돌파가 49일 걸렸다. 엄청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JPI 같은 경우는 이제 JP모건의 에쿠티 ETF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이것도 700일 가까이 넘게 걸렸고요. 그 다음에 JPET라고 해서 밑에 917일 걸렸다고 써 있는 것은 뭡니까? JP모건 울트라 숏 ETF. 울트라 숏이요? 작정하고 숏치는. 그냥 숏도 아니고 울트라 숏. 리버스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골드. 금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GLD가 이제 817일 걸렸다고 하는데 금하고 비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하고 비교했을 때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렇게 성장세가 빠르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ETF의 장래에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보기도 하는데 흥행이 엄청났죠. 다음 장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건 한번 볼게요. 이제 골드, 금현물 관련한 ETF가 처음 나왔던 게 200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73%, 4배, 5배 올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저 정도 타임프레임이면요. 2003에서 2012년에 지금 피크를 찍은 걸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9년이네요. 걸렸네요. 413% 오르는데. 비트코인 지금이 이제 2024년이니까 9년 후면은 2033년입니까? 네. 맞죠? 2024년에서 9년을 더하면 203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산이 미래요. 제가 기억나는 숫자는 2033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 돌파한다. 뭐에 의거하면? 파월러. 거듭제곱 법칙에 의거하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로그 스케일에 따라서 2033년 초에 100만 달러까지 가는 게 지금 현재 그 파월러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아, 그리고 공식이 있어요. 전망치로.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특정 X축과 Y축의 로그 스케일을 그려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지금까지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리니얼하게 성장을 했어요, 가격이. 그걸 똑같이 대입해서 미래 가격을 구해보면 이제 100만 달러가 나와요, 33년에. 그러면 지금 10만 달러가 안 됐잖아요. 10만 달러로 봐도 10X네요. 지금 뭐 6만 6천 불까지 오늘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0X 하는 거죠, 9년 동안. 저런 4배, 5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숫자가 사실은 지금 와닿지 않는, 100만 달러가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6, 7만 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라고 하지만 불과 작년만 해도 1억은 커녕 1억 간다 그러면 책도 없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책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책 제목이 옛날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진짜 1억 갔고. 그리고 최근에는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비트코인 2억 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스탠다드 차타드가 생각보다 잘 맞추거든요. 맞습니다. 잘해요. 그렇게 전통 있는 금융사에서 이거를 잘 지켜보면서 얘는 2억 갈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막 전망해서 ETF 승인돼서 거래 시작하면 이제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 2억 갈 때 이더리움이 1만 4천 달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의 비율이 보통 한 5.7% 제 기억에는 6%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비트코인 2억 가면 이더리움은 1만 4천 달러 정도 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사를 엊그저께 하나 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100만 달러 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다가 살짝 빠지셨는데 이제 저녁 시간 되셨군요. 퇴근 시간이랑. 휴대폰으로 귀로 들으시면서. 퇴근길에 또 재미있게 들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로 슬슬 넘어가는데 어떤 분께서 비트 맥시가 이더리움 얘기해도 되냐. 비트 이더리움 전문가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호지 아닙니까 이거? 비트 맥시가 이더리움을 모르고 비트 맥시를 할 수가 없죠. 비트 맥시가 아무것도 모르고 비트코인만 좋다고 하면 그게 맥시입니까? 그거는 그냥. 추종자지. 추종자죠. 추종자. 저는 그런데 그런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지금 이더리움 ETF 오늘 아침에 승인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사를 보면서도 비트코인 올랐겠네 했는데 둘 다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호지 아닙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더리움 ETF 승인은 94B가 된 거고 S1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이번에 오늘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거시경제. 아까 얘기한 거. 아까 얘기한 PMI 주수가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51 예상했는데 54가 나오는 바람에. 튀었다 그거는. 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안 잡히고 있고 이러면 기준금리는 안 할 것 같다는 너무 많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 승인이 그런 찻잔 속의 태풍을 막을 만큼 큰 호재가 아니었다는 게 하나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제가 아까 오후 한 2시쯤에 제가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보다가 아주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건 좋은 발언인 것 같아서. 호재라고 했는데 왜 못 올랐냐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일의 전략 담당 이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더블락에 있더라고요. 봤더니 원래는 지금 매크로 지표 때문에 와장창 했어야 됐을 타이밍이다. 코인 시장이. 그런데 그나마 이번 주에 이더리움 ETF의 승인 가능성 때문에 떠받치고 있는 거였고 이 떠받치고 있던 이슈가 뭐라고 그러죠? 호재가 이제 이렇게 희미해졌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물러선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개시되면 포텐셜이 분명히 있다. 이런 투의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쪽에 자기들이 ETF가 됐는데도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아무튼 지금 매크로 지표 자체가 상승세를 타야 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더리움은 그 전에 이미 20%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반납은 사실상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도님께서 이더 ETF 승인 가능성도 비트맥스 대부분 안 된다고 봤다는 사실이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본 게 정설인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승인됐다고 하는 것의 이유가 이더리움이 ETF가 될 만한 충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서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누군가의 행정부의 누군가가 마음이 좀 쫓겨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인터뷰나 그런 언급들이 있고 우리가 많이 인플루언서로 익히 알고 있는 말추나스 선생님도 폴리티컬 이슈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뭐가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ETF는 승인되는 기간 동안요. 먼저 S1 포미 거래소와 자산운용사들 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먼저 S1 포미 승인이 됐어요. 증권 신고서가 먼저 수리가 됐다는 거죠. 이 증권 자체 ETF라는 증권 자체가 트레이딩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19B4가 승인이 된 겁니다. 거래소가 이 증권들을 올려도 되느냐. 이게 이제 승인이 돼서 19B4가 승인되니까 바로 비트코인 ETF는 바로 거래가 시작됐잖아요. 다음날. 근데 지금 이더리움 ETF는 너무 급하게 승인되다 보니까 S1이 안 됐죠. S1은 아직 논의도 진전 시작을 안 했어요. 거래소와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ETF 상품, ETP 상품을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만들 건지 이걸 일단 논의를 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논의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먼저 승인한 건 뭐냐. 이 거래소들. 지금 신청을 한 이 거래소들에게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ETP 상품을 올려도 돼. 라는 것만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간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게요. 너무 급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죠. 서스피시어스라는 단어를 쓴 사람도 저는 트위터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도 지금 굉장히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1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트에다가 물건 팔려고 입점 계약까지 하고 물건을 창고에다 갖다 놨는데 이제 바코드에 등록이 안 된 거야. 찍어도 물건을 못 팔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더리움 굉장히 오늘 핫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급반전돼서 오늘 아침에 이제 빨초나스 이렇게 해서 딱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어쨌든 승인됐잖아요. 이더리움 ETF가 잘 못 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닌 상황이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비트코인 ETF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는 굳이 이게 이더리움 ETF가 이더리움 가격이 반드시 호재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호재는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일단 홍콩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홍콩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둘 다 거래가 되고 있죠. 제가 어제 보니까 이더리움 ETF BUM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18% 정도 되더라고요. 18.6%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비율이 낮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체 시가 총액이 비트코인 전체 시가 총액 대비해서 33% 정도는 돼요. 그리고 GBT 적은 편이 절대 아니고요. 그거에 비하면 많죠. 홍콩 시장에 비하면 GBTC를 봐도 GBTC 신탁 상품 현재 거기에도 이더리움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ETF가 되기 전에 신탁 상품에 대비해서도 30% 정도는 됐어요. 어떻게 보면 30% 오버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차지하는 현재 시가 총액의 총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ETF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작잖아요. 왜 그럴까? 아마 일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스테이킹 일드가 없다. 지금 현재 미국도 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이더리움 폼을 보면 폼에서 스테이킹 일드를 다 뺐거든요. 지금 코인베이스랑 크라켄 거래소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들이 이더리움 기반 또는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스테이킹 에서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하다가 미등록증권을 판매했다 하면서 SEC한테 기소를 당해서 법정 공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죠. 자산운용사들이 만약에 이게 미등록증권이었던 무언가를 ETF로 전환해서 판매를 하면 승인 안 해줄 거니까 일단 스테이킹 에서 서비스를 했던 것처럼 그런 걸로 보이는 스테이킹 일드는 뺀 거예요. 다음 장에 저희가 발추나스가 역시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등록 서류에 스테이킹 관련된 언급이 예전 서류에 있었던 거를 이번에 수정 제출하라 해서 한 게 지금 스테이킹이 불가능한 미국의 이더리움 ETF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더리움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POS 방식에서 가져오는 스테이킹하는 기능 그걸 통한 정책 결정에 참여 이런 거를 못하게 했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더리움 ETF는 이더리움만 기초 자산으로 가지고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 된 거죠. 뭔가 알맹이 빠진 느낌인데 그러면 왜냐하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발생하냐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죠. 도대체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 비트코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겨지는 게 맞나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일드가 발생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드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이자 지금 3.8% 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더 이런 데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은 퓨처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프레셋 밸류로 디스카운트 해와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는 방법을 쓸 수 있죠. 우리가 주식을 밸류에이션 할 때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10년 후 5년 후 이 회사가 벌 돈을 현재 할인율 할인율은 보통 이제 기준금리나 장기채 금리가 됩니다. 그거를 분모해 놓고 나누면 현재 프레셋 밸류가 나오는 겁니다. 이 회사에 주식을 그렇게 보통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똑같아요. 이더도 지금 많이 트랜잭션이 발생할수록 이더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할수록 피가 번되잖아요. 마치 쉐어바이백처럼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걸면 이장이 나오잖아요. 디비던트 같은 거죠. 내가 이더를 많이 사서 스테이킹을 많이 걸수록 더 많은 수익이 나눈 겁니다. 일종의 우리 유통량에 따라서 뭔가 되면 주식 쪽에서는 배당금을 주듯이 배당이죠. 디비던트 그러니까 배당금을 주는 것과 이 쉐어바이백을 하는 특성이 주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더가 주식도 프레셋 밸류류로 그렇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로 계산하듯이 이더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연필윌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트랜섹션이 늘면 아무래도 피가 계속해서 많이 번되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소각되고 많이 소각되니까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울트라 사운드 머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름 잘 붙였어요. 네. 이름 잘 붙였어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메타마스크에서 가스비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이더리움 한번 전송하려면 어디 출금하려고 하면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더리움이라는 서비스가 뭘 하고 있나요? 디파이 뭐 NFT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디파이가 다 다른 체인으로 옮겨가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못하니까 지금 솔라나로 많이 갔잖아요. 솔라나로 넘어가요.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거기에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를 낮추죠. 덴쿤 업그레이드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피드백 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너무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돼버리면 다른 데로 디파이 같은 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트랜섹션이 안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돌고 돌고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이 불가능하다. ETF가 ETF와 앞으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더리움 현물 가격과 ETF의 가격이 앞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네. 스테이킹 때문에 발생하는 퓨처 캐시플로우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서 저도 옆에 앉아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만 머릿속으로는 혼란스럽거든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더리움의 원초적인 POS의 부분 중 하나의 이 스테이킹 미국은 뺐는데 재미있는 건 오늘 아침에 미국이 승인되기 하루 전인 어제 홍콩에서 다음 기사가 나옵니다. 자 블룸버그 말이에요. 홍콩 이더리움 ETF 이미 거래되고 있죠. 약발이 좀 없다고 판단했는지 미국보다 우리가 선빵을 쳐서 스테이킹을 하게 하겠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홍콩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뭐든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를 미국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먼저 상장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스테이킹이 안 되고 있지만 스테이킹 일드 안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다 스테이킹 일드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 보려고 홍콩 당국은 허락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을 좀 키우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따로 또 문제를 지적을 하자면 만약에 미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어디 갔다 마찬가지인데 기관들이 스테이킹 일드를 주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기관들이 ETF를 가지고 ETF에 들어온 이더리움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나아가는 방향에 뭐 덴쿤 업그레이드 할 건데 찬성 반대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스테이킹을 어떻게 할지가 뭐 관건이긴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다는 건 뭔가요? 32 이더리움 이상을 델리게이터들에게 주고 그들이 블록체인에 이더리움을 넣어서 파킹을 해서 거기에서 블록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진짜로 ETF들이 고객들의 자산을 이더리움을 모아서 그렇게 풀에다가 넣어주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받아서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이면 예를 들어 홍콩이 차이나 AMC라고 할게요. 차이나 AMC가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델리게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풀에 직접 스테이킹을 건 고객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 기관이다. 그렇죠.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명목적으로는 이 기관도 대량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어떤 이더리움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더리움의 의사결정자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잘 합치가 될 땐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탈릭이나 다른 주주총에 들어가는 기관인 주주총에 들어가는 대주주죠. 대주주가 갑자기 다른 대주주가 마찰을 빚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아사리판 나는 거죠. 아사리판 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만든 사람의 생각과 나중에 돈 벌려고 들어온 기관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저한테 이제 넌지씨 저희가 홍콩에 같이 가서 했던 얘기가 이거 돼도 문제인 게 그 기관들 그러니까 전통기관들이 가진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권한 그 거수기 권한과 기존에 크립토에서 우리가 32개 이상을 모인 사람들의 그런 델리게이션 하는 사람들의 그 세력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죠. 그렇죠. 쉽게 삼성전자 주주총에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삼성전자 주주도 입장에서 하긴 해요. 하긴 합니까? 제가 국장을 잘 몰라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정말 의견이 갈려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굉장히.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굉장히 이더리움 가격이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스테이킹 얘기하는 김에 앞에 미리 스테이킹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에브리오 님이 ETF가 승인되면서 이더는 상품이고 스테이킹된 이더는 증권이다라면 언스테이킹이 폭발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럼 라이더 파산하냐? 이게 어떤 뜻인지 저는 바로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ETF가 승인되니까 이더는 금융상품으로 되는 거고 이더는 그럼 증권이 됐다. 증권처럼 거래가 되니까 그럼 언스테이킹이 폭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 오히려 기관 물량이 더 스테이킹을 홈컴처럼 하지 않을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아직 뭐가 될지 몰라요. 그냥 모르는 상태로 두피다. 근데 지금 미국 SEC가 문제를 삼은 스테이킹에서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크라켄과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제공한 그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델리게이터예요. 이더리움 델리게이터입니다. 풀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고객들이 이더리움은 모아서 델리게이션을 했어요. 받았어. 이더리움 ETF는 고객들이 자기가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이 크라켄 같은 데 갖고 있죠. 그렇죠. 이 이더리움을 델리게이터로서 위임자로서 예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에 실제로 스테이킹을 걸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들을 이자를 고객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활중화화된 방식이 아니었어요. 거래소들이 마음대로 이자율도 조정을 했고요. 자기들이 정한 거죠. 내 거 좀 먹고 나머지 나눠주는 거지. 수수료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아, 그래도 됩니까? 그게 이제 증권으로 본 거죠. 미등록 증권이다. 그렇죠. 그건 맞지. 하위 테스트에 의해서 제3자의 수익을 기대하는 게 증권이니까.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정확히. 그것 때문에 걸린 거고 아직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스테이킹 일들은 증권이다. 아니다가 뭐 그런 거에 정의는 없어요. 게리겐슬러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이더파이낸스에서 급출근면이 발생하는 상황은 진짜로 스테이킹에서 서비스가 아니라 이더리움 스테이킹 자체 즉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가 증권으로 판명되면 아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우리가 증권으로 판별을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스테이킹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을 이제 그런 기관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받아서 찢어주니까 이거는 스테이킹으로 돈 버는 거니까 증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자산운영사들도 일단 ETF 신고서에서는 뺀 겁니다. 잘못 해석되면은 빼라고 했죠. 거기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아, 내 이더리움 갖고 따로 이유를 받아 먹으면 기분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활중화가 된 방식이 아니라고 보이죠. 그거는 나쁘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이제 좀 시간이 벌써 한 시간 다 넘어갔고 뒤에 엄청 많이 남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녁 먹습니다. 지금. 약속 있으세요? 없습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근데 이더리움 ETF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미국에서 시장이 크다 칩시다. 그래도 홍콩 걸 애초에 샀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미국 이더리움 ETF가 뭐 호재였다고 우리가 한 3일 동안 난리를 칠 정도였을까요? 그냥 홍콩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사실 똑같죠. 아니 진짜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음 장. 그럼 다음 장. 이더리움 비트코인처럼 폭발력 있냐. 아, 이제 사진 못 바꿨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DBTC가 처음에 ETF로 전환돼 나오면서 거기에서 묶인 물량이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격 상승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AUM이 인플로우가 들어왔어요. 유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20억 125억 달러가 DBTC가 빼고 순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그 똑같은 전철을 이더리움 ETF도 밟을 수 있을 거냐는 건데 결국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GBTC에 북겨있는 이더리움도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긴 예전에 그 비트코인 GBTC처럼 신탁이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그렇죠.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미국에도 증시에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되면 그 당시에 또 거시경제 상황과 굉장히 맞물릴 거고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마치 연초처럼 연초부터 접착입자 좋아졌으니까 그래도 희망회로 한번 돌려주세요. 네. 희망회로 돌리면 이제 딱 지금 시가총액만큼 들어온다 봐야죠. 시가총액 비율만큼 30% 뭐 33% 그러니까 미국 비트코인 ETF에 125억 달러 들어왔으니까 이더리움 ETF는 그거에 30%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덜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일드 안 나오니까. 스테이킹 못하게 했으니까 이걸로 딱히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럴 거면은 탈중앙성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봐야 되는 비트코인 하고 말지 그거구나. 그렇죠.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 100%로 비트코인 현물로 기반으로 하면 이게 뭔가 좀 아까 아쉽잖아. 그래서 70대 30 비트 7 이더 ETF 3 이렇게 해갖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크립토 ETF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제시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점차점차 한쪽만 택하는 곳들이 많아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커머디티 즉 원자재 안전자산이고 이더리움은 테크놀로지 기술기업 블루칩 스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루칩 스탁을 ETF에 담아서 판매하고 싶은 곳들은 이더리움을 선택하겠죠. 미국에 있는 어떤 아주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이루어진 ETF 그 안에 이더리움이 담긴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전혀 종류가 달라요. 지금은 똑같이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암호화폐라는 카테고리로 묶이니까 똑같이 들리는 거지 아예 종류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커머디티 이제 완전히 탈중앙화된 탈중앙화라는 말도 사실 전통 금융권에서 보면 애매하죠. 뭐가 탈중앙화된가 모르겠어요. 주인 없는 자산?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런 거죠. 맞아요. 주인 없고 어떤 손을 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원소로서 금같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같이 존재하는 디지털금? 그렇죠. 그런 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상품들이 묶여있는 ETF에는 비트코인과 편입되죠. 아예 다른 길을 갈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저희가 악평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 여태까지 나온 특히 이제 스테이킹을 ECE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지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더리움이 가져갈 수 있는 상당한 장점을 삭제 거세한 채 지금 이더리움 ETF가 출발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알고는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홍콩이 그럼 우리는 스테이킹 할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시장에 좀 변화를 주고자 한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똑같이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더는 뭐 그런 성향이 있다고 쳐요. 그럼 다음 알트 ETF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죠. 나올 수 있습니다. 솔라나 리플 ETF 나올 수 있죠. 지금 SEC가 이렇게 급하게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걸 보면 앞으로 계속 다른 알트코인들도 승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명확하게 지금 현대 상황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돼도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생한 다른 알트코인들은 ETF가 승인된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더리움 기반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미등록 증권으로 SEC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는 얘는 증권인데 미등록 된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그들을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 점차 넓어질 거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만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그럼 이더리움이 앞으로 S1도 통과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ETF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다음으로 큰 솔라나가 될 가능성도 있고 리플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밑에 10위권 20위권에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이 다 나는 왜 안 돼요? 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그중에 하나라도 어쩌다가 진짜 또 폴리티컬 이슈로 또 해주면 진짜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하원을 통과한 FIT21이라는 FIT21 FIT21에서 증권과 상품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탈중앙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걸로 이제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나누는데 20% 이상의 지분이 한 사람이나 또 특정 그룹에게 묶여 있다. 몰려 있다. 그러면 이거는 증권이다. 탈중앙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코인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몇 개인가 2천만 개인가요? 네. 2천만 개인가가 한 엔티티에 묶여 있으면 이거는 2천만 개 넘으면 중앙화 돼 있다. 중앙화 돼 있다. 얘는 증권이다. 그런 기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운명이 갈리겠죠. 이거에 따라서 FIT21 진짜로 그게 법안에 통과가 되면 솔라나의 이제 내부 공급량이나 유통량을 저희가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더만큼은 탈중앙화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일단 이더, 솔라나는 조금 논외로 하고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된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이번에 새로 상장된 것들이라고 할게요. 지난 6개월 동안 새로 상장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중에 아주 대부분 아주 대부분은 베스팅 기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시들이 전체 서큘라이팅 서플라이의 90%를 들고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서큘라이팅 서플라이죠. 바이낸스에서 실제 유통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거는 10%에 불과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00개가 발행되면 90개는 VC한테 주고 팔고 돈 받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바이낸스에서 트레이딩하게 올린다는 거예요. 다자이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 풀리 다일리티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FDB 그게 너무 높아요. 제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 개수 곱하기 가격 곱하면 시가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총 희석가치라고 하기도 하고 총 희석가치 거기에 10%니까 90%에 묶여있는 VC가 들고 있는 그걸 곱해야 실제로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20% 이상 20%는 간단하게 넘을 겁니다. 간단히 뭐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특정 엔티티에게 몰려져 있는 거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의 백서 안에 있는 토큰 이코노미만 이렇게 봐도 20%는 갑분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솔라나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21년, 22년 20년, 21년 가격 많이 오를 때 그때 넷살이 같은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요. 처음에 프리마인드에서 VC들에게 알로케잇된 비율이 50%였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논란이 많습니다. 30%다 20%다 뭐 이더리움 쪽 진영에서는 5% 언더다 이더리움은 프리마인을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ICO도 했고 근데 프리마인을 통해 배분된 비율이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보겠죠. 법안이 통과되면 진짜로 회계장부를 까보겠죠. 누가 들고 있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 다 까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은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해 7월이죠. 리플 증권법 소송할 때 그때 리플 증권법 소송이 아니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6월에 제기를 할 때 그때 몇 개 거의 한 20개 가까운 토큰들을 얘네 증권인데 미등록하고 있어 라고 지정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솔라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SEC 증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상품이 되어야 아마도 그 다음 타깃들은 ETF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발행하거나 코인을 만들어서 자기 프로젝트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들 혹은 재단들은 이 법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준이 생기니까 산업 전체는 굉장히 호재예요. 다만 일부 알트코인들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증권으로 분류돼서 오히려 더 살아남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갖 얘기를 다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모든 이슈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